안녕하세요. 울산아심사 도박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아심사 도박선희입니다. 울산아심사 도박선희입니다. 울산아심사 2023년 계면이 되겠죠. 띠별로 흐름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쥐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별로 쥐띠 운세를 볼 것 같으면 48년생이 무자생이 되거든요. 주변 가족들로 인하여 많이 피곤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에게 대한 불평, 불만이나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대인관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굶전 운에서도 재물 운의 흐름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내가 힘들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시기로 베풀면서 지내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금전을 움직일 때도요. 나의 생각과 주건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요. 주변의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더욱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60년생, 경자년생이 되겠고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겠다.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엉뚱하게 결과물을 나한테 탓하게 되고요. 이로 인한 구설이 돌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이 자체를 무시를 한다든지 살짝 져주는 것이 뒤에는 오히려 나에게 덕이 되고 속이 편안해질 수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금전이나 재물 흐름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나 부동산 쪽으로도 상당히 좋아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금전은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의 흐름 또한 아무리 힘든다 해도 기본 이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애정은 역시 안정적이다. 보여집니다. 작년 22년 이민년은 다소 부족하였다면 개민년은 서로가 돈독해지고 그런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싱글인 분들은 서로가 통하는 멋진 이성을 만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끄러운 흐름을 볼 수 있겠지만 건강적으로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액순환기 쪽으로 위상이 올 수 있으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72년생 임자년생은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 시기라 보여지는데요. 가족은 물론이고 평소 가까이 지내던 친구나 동료들과 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별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질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신중함을 보여야 되겠고요. 삶을 살아오면서 나를 믿고 따라주고 힘을 실어주었던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행동으로 나의 자신을 보여준다면 개민년은 행운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직업 운이나 사업은 또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고요. 직장인들은요. 이직이나 이동 이런 쪽에서 조건이 좋게 제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좀 꾹 참고 기다리신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유리한 조건과 기회가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이동이나 이직에 있어서는요. 더욱더 신중함을 보이는 게 좋겠다. 사업이나 장사 다른 창업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신다면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 한데요. 창의적이고 능력이 높아지는 이런 시기이기는 하지만요. 사회의 흐름이나 경계적 금전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상황을 주시해 나가면 좋을 듯 합니다. 금전운을 보게 되면은요. 재물의 흐름은 좋은 시기를 보여집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돈이 들어온다거나 그동안 노력했던 곳에서 이득을 그걸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들어오는 만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생활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시기는요. 가족들을 위해 적지 않은 금전 출출이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가정이나 애정운에서는요. 별것도 아닌 것에서도 트러블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한마디 던진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서로가 견제하고 구속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한마을 물러서서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해 주시고 이해심을 발휘해야 되는 시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84년 갑자 년생은요. 지금껏 살아오신 것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신의 처지는 크게 변함이 없고요. 대인관계에서도 나름 스스로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허탈해지고 마음 또한 다락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모든 일에서 의욕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실망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요. 나의 자신을 더욱더 내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의욕적인 행동으로 나를 표현하고 보여준다면 사회생활이 있어서 새로운 대인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나에게 실망하거나 멀어진 사람이라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업원에서 보게 되면요. 경제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그러면 괜찮게 보여지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넓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밀고 나가려고 하신다면 저력자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를 영입을 하신다든지 본인 스스로도 신임을 얻는다든지 하시면 큰 결과물을 얻는다고 보여지는데요. 조심해야 할 것은요. 자신의 생각을 너무 고집스럽게 앞세워 밀고 나가려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융합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재물운에서는요. 급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거나 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재물이 들어온다거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돈이 들어온다거나 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풀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훈에 있어서는요. 삶을 살아가는데 신경 쓸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마음이 많이 다운이 되다 보니까 가정적인 요소에서 하찮은 일에도 짜증과 큰소리가 나게 되겠고요. 불화가 자주 발생될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등산이나 여행 취미생활 이런 걸 가지고 극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96년생은요. 병자년생이 되네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대인관계에 있었어요. 작고 큰일도 많았겠지만 개명연을 들어서면서 순리대로 말끔히 해결되는 시기다. 보이십니다. 그동안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해왔거나 괴롭히던 사람들과도요. 서서히 정리되는 시기다. 보이시는데요. 서로가 대립되었던 사람들마저도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인연과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는 일에 있어서 충돌을 하거나 대립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요. 해결 방도를 찾을 수도 있겠고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다. 보이십니다. 재물운에서는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측근적인 행동으로 돈을 쓰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손해수가 따를 수도 있으니까요.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투자나 사업 장사를 한다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요. 그 방면에 전문가나 주변의 지인들 종을 얻어서 행동함이 좋을 듯 합니다. 시험이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다소 힘이 부족한 면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시험운과 시험운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상대방과 동일하게 간다면 나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보여지는 것이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정하고 간다고 하여도 안 되는 참 많거든요. 실망하기보다는 다음을 계약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해 나가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대정원에서는요. 큰 변화는 없겠지만요. 좀 더 본인 스스로가 세심함이 필요하고요. 많은 대화와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욱이 좋을 것이다. 보이시는데요. 싱글인 경우에는 새로운 이성이 들어오고요. 본인도 이성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니까 사소한 문제로 지속적인 만남이 쉽지는 않아요. 믿음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인 만남보다도요. 소개팅으로 커플이 된다면 연애의 흐름은 순탄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개매년 쥐띠 문제로 풀어 봤는데요.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어서 좋게 나온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것이고요. 나쁘게 나오신 분들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요. 띠로서 한 해의 운을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주는 연월일시 이런 구성으로 봐야 되고요. 태어난 날에 일간을 중심으로 기륜과 성향을 판단하기 때문에 띠로서 기륜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띠와 연애의 관계를 보는 것은 전체적인 환경을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띠로 한 해의 운을 판단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좋은 것은 받아들이시고요. 나쁜 것은 조심하시고 2023년 개미 논을 맞이하면서 나의 새로운 각오를 되새기게 되고요. 새로운 인생의 삶을 다지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개미 논은 지띠분들에게 많은 행운과 복된 한 해가 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